그룹 걸스데이 출신배우 혜리 29가 서울 강남의 한 노후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해 다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는 혜리가 2020년 12월 31일 자신이 설립한 법인 M4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4층 대지면적 245. 3자곱미터 74.2평 빌딩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건물 가격은 0원 땅값으로만 43억 9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중공된 지 20여 년이 됐다. 혜리는 2021년 3월 30일 잔금을 치렀고 같은 해 6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5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중공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은 499. 88제곱미터 151.21평이다. 혜리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하나자산신탁과 담보신탁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과 토지의 현재 시세는 75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시세 차익은 30억원에 달하지만 취득세,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익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혜리는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해 반짝반짝 기대해 등의 히트곡을 냈다. 그는 TV엔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드라마 딴따라 2값 성일전자 미쓰리간 떨어지는 동거 1당 100집사 영화 물괴 등에 출연했다. 자막 제공자